방탄소년단 지민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스페이스 영상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TS 지민이 인스타그램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더불어 트위터 스페이스 홍보 영상에 등장하며 소셜미디어 제왕으로서 면모를 빛냈습니다.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 샵 지민은 이번주 세계 최대 이미지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6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민은 이로써 자신이 세운 세계 인물 최다 언급량 1위라는 신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엄청난 기록은 지민의 해시태그 샵 지민은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을 당당히 앞서는데요. 이는 인스타그램 내 강력한 파워를 꾸준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지민의 버터 콘셉트 클립은 가장 마지막 날 공개했음에도 동일 콘텐츠 중 326만 뷰를 넘어서는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티저 포토 또한 최단 시간 100만 좋아요를 달성하는 폭발적 반응으로 신곡 발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인스타그램에서 막강 파워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죠. 이달 초 선보인 트위터의 음성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는 지난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스닝 투 어스페이스라는 글과 지민을 메인으로 하는 홍보 영상을 게재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유유히 케이크를 먹는 지민의 모습을 포커스로 한 영상으로 팬들은 케이팝은 몰라도 지민은 안다는 지민의 글로벌 인지도와 파급력에 기반한 탁월한 홍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죠. 지민은 앞서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부터 트위터의 그 남자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세계적으로 단연 독보적 인기로 트위터 제왕으로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도 흔들림 없는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하며 자신의 눈부신 가치와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